안녕하세요. 코스 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의 이기는 방법, 한의 깔끔한 한수, 깔끔하게 이기는 한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이기는 한수, 바로 막아 이 자리를 딱 합니다. 이 자리는 뭘 노릴까요? 예를 들어서, 이기기 위해서 다가서면 차가 한방으로 끝납니다. 그래서 이 차장군을 막아야 되는데, 이렇게 왔을 때 포를 넘기면 어떨까요? 이거 먹을 수가 없죠? 차장이 끝나기 때문에? 포를 넘긴다? 이때는 장군 치고요. 이렇게 돌아서 이기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장군 치면은 갈 곳이 없죠? 그래서 깔끔한 한방, 이 마가 이 자리에 오는 순간에 최소는 수비가 불가능합니다. 둘 걸 수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의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